생물 하이디와 기묘한 공생을 시작하게 되는 인간 수인 역을 연기하신 배우 전손희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게재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앙 앞쪽에 계신 게재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중앙 뒤쪽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게재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릴게요 아 몸까지 네 감사합니다 전손의 배우는 잠시 무대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기생수 더 그레이를 완성시켜주신 믿고 보는 앙상블 배우분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